2층으로 올라가면 도망가! 2층으로 올라가면 도망가! 명호처럼 가! 도망가! 이거 자꾸 뛰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도망을 시키셔서 빨리 가 일단 가 내 남에요 형 다 뜯어버리시자 연자다 지호다 지호 야 괜찮아 그냥 해! 지호 되게 잘해요 형! 인근아 인근하고 불러 인근아 인근하고 찾아달래 인근아! 인근 선배님! 지호가 또 연기를 아주 기가 막히긴 하거든요 응? 보자 2층에 배우 2층에 있다 2층에 2층에 있다고 2층에 2층으로 올라가 인근 한번 불러 김인근 선배님! 지호가 계단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아 조심해 선배님! 계단을 올라갈 것 같아요 계단을 올라가 계단에 숨어있어요 계단에 숨어있어 계단에 숨어있어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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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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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감독님 하하 감독님? 하하 감독님이야? 하하 대화도 하지 마요 하길래 하나 하나 이렇게 하세요 시작 하하하하 지금 뭐 하지 마요? 기사대기를 한 때 때릴까? 인근이 기사대기 인근이 기사대기를 한 때 때릴까? 너는, 너는, 너는 모자, 너는 모자, 형 왼쪽 발 맞았으면 오른쪽 뺨을 내밀어요, 우리 팀은 그래야 돼요. 오른쪽 뺨을 내미세요. 오른쪽 뺨을 때려, 때리면 순간 띄세요. 또 때려. 바로, 아, 바로. 야, 송지혁. 야, 송지혁. 한 번 붙자. 내려와. 뒤로, 뒤로, 뒤로 치면서. 하는데? 하는데? 자, 지금 뛰어가서 바로 뒤를 뜯습니다, 형. 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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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세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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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숨어, 숨어, 숨어. 여기 붙어, 여기 붙어. 뜬다. 시간이 없어, 여기. 왜 이래? 뭐야, 썼어? 썼어? 아, 죽었어. 아, 미쳤어. 아, 미쳤어. 아, 미쳤어. 아, 미쳤어. 어떡해. 김인권 아바타 아웃. 으아! 너무 좋구나. 됐어, 역시. 역시 송지혁. 역시 송지혁. 김인권 아바타 아웃. 세호 아바타 주의. 어떡해, 너무 무서워. 어떡해. 아니,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아까 피곤이 오니까 괜찮던데, 왜요? 할 수 있어요. 아, 걱정하지 마요. 아니, 쟤는 뭐 하는 거예요? 쟤는, 쟤는. 자, 얘들 본부가 어디지? 본부로 치고 들어갈까? 지금 본부로 직접 뛰어들자. 예스. 본부를 찾아서 본부 옆에 딱 붙어있다가 나오면 바로 뜯어버려요. 지금 2층 어디 끝이야? 2층 어디 끝이야?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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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쪽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벽에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다 알고 있어요, 라는 멘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붙어 계시죠. 여기부터 계시죠. 야, 조심해, 조심해.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있어, 벽에 붙어. 바로 앞에 있어, 벽에 붙어. 바로 앞에 있어, 벽에 붙어. 바로 거기 있어. 어, 만난다. 안녕하세요. 루현경 씨요. 소리 짓어, 가자, 소리 짓어. 좋았어. 각기 춘다 각기 갑자기 각기 시작도 안 찍겠다고 각기 시작도 안 찍겠다고 각기 시작도 안 찍겠다고. 일부러 저게 춤을 추면서 넘어지는 게 오라 이거야. 그때 자기가 틈을 이용해서 떠들여보는 거야. 다가가면서 네가 뭐야. 네가 뭐야. 난 각기 소녀야. 난 각기 소녀야.